안녕하세요. 캐스터 패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용과 함께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말이 필요 없는 팀이죠? 대단하죠. 사실 스타플레이도 워낙 많고 경기 내용도 좋기 때문에 올해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중계하는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천희 전설 박지성. 뭔가 만들어갑니다. 패스가 좋은데요. 아쉽은 기회. 제라드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차두리. 크리스티아노 후날드. 캐리더. 희망의 선수가 있습니다. 미과이. 마르키시오. 공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밀렸어요. 리오넬 메시. 슈팅 시도. 대단한 골이 나옵니다.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파울로 뒤발라. 뒤발라. 자, 동료들이 뒤를 바치러 따라갑니다. 이천희 전설. 차두리. 차두리. 파메스. 애슬리 윌리암스. 이리저리 패스 주고받으면서 상대팀 흔듭니다. 동 주고받으면서 절호의 찬스. 크로스 기회입니다. 업주 슈팅. 가메스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슛. 메시. 골분을 크게 벗어납니다. 아, 이 기회는 좀 살려줬어야 하는데 슈팅이 이게 빗나가네요. 깨디라. 이 히시 타임. 패스를 받은 선수가 있는데요. 기회입니다. 슈팅 기회. 멋진 골입니다. 파울로 뒤발라. 골문 구석으로 빨려들어가는 골. 골키퍼가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못 맞죠. 못 막아요. 저 정도의 어떤 코너로 들어가게 되면은. 키퍼는 손을 못 써요. 아, 올 씨는 최고의 볼터치. 무게가 오늘 다 나오네요. 잡아놓고 마무리하고. 아, 대단합니다. 동점 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차두링. 스티븐 지에랍.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기막힌 공격 전개입니다. 네, 열렸는데요. 악볼. 대단합니다.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조금 무모한 시도가 아닌가 했는데. 이런 멋진 결과로 연결되는군요.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패스가 계속해서 연결돼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이건 뭐 사실 수비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좋은 시도였네요. 아이, 호날드에게 이런 거 걸리면 뭐 여지없어요. 제대로 때려넣는데요. 아스코는 2대1입니다. 개리라. 박지성.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피아니치.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패스를 다시 돌려줍니다. 마르키스요. 자, 수비 위기입니다. 공격적으로 침투 허용합니다. 공간 열립니다. 키디라. 골포스트 강타. 동점 고기 회에 놓치지 않는군요. 굉장한 헤딩 슈팅이 나옵니다. 자, 이 골을 만들어낸 선수는 정말 짜릿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각도인데 때린 공이요. 골대 맞고 들어갔어요. 나락. 네, 하프타임에 도입합니다. 경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양 팀이 모두 전반전에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랬죠. 포적수였고 모든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양 팀이요. 공격도 서로가 좋고 수비도 상당히 좀 팽팽하거든요. 이 경쟁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타두리. 이브라이보비치. 사미 케디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공격입니다. 타격. 슛. 낙골키퍼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요.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공루가 따라붙습니다. 리히슈타이너 커팅. 이브라이보비치. 기회입니다. 골을 노립니다. 슛. 골키퍼 좋은 수비. 제때 나왔습니다. 아주 멋지죠. 대단한 선방인데요. 팽팽한 균형추가 아크데르 유지됩니다.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슛팅 기회. 약간 방심했습니다. 상대팀이 공 가져갑니다. 슛. 잘 찼는데요. 이번 골로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두 번째 골. 경기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3대2의 스코어입니다. 빨리 다시 패스. 파메스. 리스티아노 호날두. 좋은 기회. 지금입니다. 찬스인데요. 자, 난리입니다. 리과인.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자, 질구슬 참고 있습니다. 이브라이보비치. 리히시 타이너.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우, 네. 슈팅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아, 표정에서도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유벤투스 벤치에서 교체 카드를 꺼내듭니다. 조드리게스. 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리오넬 메시. 좋은 찬스입니다. 자, 좋은 위치. 하지만 귀신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서 자툴이 하나 나올 수 있었는데요. 옵사이드입니다. 깃발 올라갑니다. 의심이 일찍 선상에 서 있었는데요. 네, 위치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잘 봤어요. 구체 선수를 투입해서 리드를 붙여보겠다는 의도 같은데.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두유호 옆에 있는데요. 아, 오늘 대단한 경기인데요. 자, 그리고 아직도 동점골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내내 크로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아, 지금도 기회입니다. 역시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환상적인 골입니다. 각볼 없는 드라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종료 직전에 동점골이 나옵니다. 이야, 이거 사실 승패가 좀 결정되지 않았나 봤는데. 아, 이걸 또 동점 만드네요. 골키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위치에 슈팅을 때렸어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네, 6골 경기로 머릿기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혹시 골이 더 나올 수도 있죠. 일단은 3대3입니다. 네, 대기심이 추가 시간 1분이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인터셉트로 무산됩니다. 전후반 90분 경기가 종료됩니다. 동점 상황입니다. 이제는 연장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연장전 시작합니다. 자, 어떤 드라마가 또 펼쳐질지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부. 동료들이 뒤를 바치러 따라갑니다. 네, 골을 놀이도 앞바퀴 들어갈 때 후방에서 멋진 수비가 나옵니다. 카메스 로드리게스. 키엘리니. 카르살리. 에르단데스. 다시 한 번 패스 돌려줍니다. 미괄. 마리오 레미는. 원래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만, 오늘은 컨디션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안 좋아요.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활약이 좀 부족하네요. 경기를 마치고 이번 교체를 되돌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과연 교체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줄골을 찾는데요. 왼쪽에 한 명이 있습니다. 콩따냅니다. 날쌘 도리 서정우. 연장전 이제 남은 시간은 15분밖에 없습니다. 동점으로 끝난다면 당연히 이제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연장 후반 15분 남아있습니다. 에르단데스. 자, 동료가 옆에 있는데요. 마리오 레미는. 백번 패스. 마크맨을 따돌립니다. 두 선수의 멋진 패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몇 분입니다. 동점인 가운데 양 팀이 모두 결승골 넣기 위해서 아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납부상으로 결장이 조금 있었던 스티븐 제라드인데요. 골키퍼. 여유있게 처리합니다. 이 골키퍼는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다. 이런 말을 누군가는 했었거든요. 가져갈 거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선방이에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드. 연장 후반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줄라탄. 아, 막았어요. 손끝으로 쳐냅니다. 자, 코너킥 찬스. 앞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 서둘러야겠는데요. 자, 스티라인트 굉장히 불안한데요. 결정적인 인터셉트. 자, 중앙 쪽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승부차기에 돌입하겠습니다. 자, 이제 승부차기에 돌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역시 긴장된 표정. 부담이 큽니다. 네, 실축합니다. 아, 이게 아쉽게 빗나가는군요. 아, 이거 넣어줬어야 되는데.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골. 두 폰의 멋진 선방입니다. 네, 자, 떨지 않고 성공. 아, 이거 배짱 쿡쿡하게 때렸어요. 네, 자, 이번엔 키커가 침착했습니다. 올망 위쪽을 가릅니다. 아이, 잘 때렸네요. 멋지게 구석을 노립니다. 아이, 좋아요. 자, 이건 뭐 벗어나가 냈는데요. 아, 그대로 읽었어요. 네. 두 폰의 멋진 선방입니다.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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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포가 이겼습니다. 아이, 방향이 대단했네요. 가볍게 터렀습니다. 아이, 배짱이 대단하네요. 경기 중독입니다. 드디어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이야, 이거 우승할 만한, 챔피언에 올라갈 만한 멋진 경기 내용과 결과였습니다. 아이, 멋지네요. 잠시 후, 처음이 은근히 동 foreign Times 새만에 embassy 갑니다. 아멘 아멘